오늘 서강인사이트에선 교내 지정 흡연구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해 본교 학생지원팀은 흡연구역 폐지 및 이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업 내용과 학우들의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일부 흡연구역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요. 본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조사를 통해 흡연구역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비대위는 수합한 의견을 본교 학생지원팀에 전달했는데요. 올해 3월 23일 본교 홈페이지에 교내 지정 흡연구역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공지는 일부 흡연구역의 폐쇄 및 이전을 안내하고 있었는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운동장 주변 흡연구역을 포함해 총 7곳이 조정됐습니다. 흡연구역 조정안의 내용은 4월 3일부터 적용됐는데요. 조정된 흡연구역을 직접 찾아가 그 실태에 대해 취재해봤습니다. 예정대로 흡연구역 폐쇄 및 이전이 이뤄졌는데요. 먼저 운동장과 엠마호관을 둘러싼 기존 흡연구역들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다산관 1층 벤치, 하비에르관 1층 실외, 도서관 2관 열람실 외부도 함께 폐쇄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곤자가 국제학사 입구 맞은편에 위치한 흡연구역은 곤자가 플라자 옥상으로 이전됐습니다. 한편 흡연구역의 개수를 유지하면서 흡연 부스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흡연 부스를 설치하면 현재의 흡연구역을 유지하면서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흡연 부스 설치가 어려운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금연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마포구청에 따르면 흡연을 위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흡연을 위한 부스 설치는 학교 사비로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당장 높은 설치비 및 관리비를 요구하는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조정된 흡연구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학우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을 주장하며 조정안에 찬성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흡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일단 그전에는 운동장 앞에 흡연장이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또 흡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리고 또 길도 좁았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서 흡연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서 이번에 보니까 일단 그 운동장 앞에 흡연장은 폐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반면 조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일부 학우들은 단기간에 많은 흡연구역이 폐쇄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역효과도 존재하는데요. 기존 AS관압 흡연구역이 폐쇄돼 주변 흡연구역에 사람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한 우려되는 점인데요. 짧은 쉬는 시간과 주변 흡연구역의 부재로 흡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흡연구역의 위치만큼 흡연구역의 확실한 구분 및 관리도 중요한 사항인데요. 펜마를 통해 흡연구역을 명시하고 담배꽁초 수거함 및 재떨이를 관리하는 절차를 통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흡연자들에게 흡연구역은 매우 중요한 장소인데요. 짧은 쉬는 시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흡연구역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대요. 흡연자의 자유만큼 비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흡연구역 조정 이후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광인사이트 여기서 마칩니다. 이지간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